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온문영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0년 11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구분 상가의 구분 폐지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9월 7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17-204-810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온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점포인도 등에 관한 청구 사건이고요. 원고는 이 사건은 4층 상가의 일부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4층 상가의 일부 임차인이었습니다. 피고가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된 사건이죠. 내용을 한번 보시죠. 이 사건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지하 5층에 지상 19층의 주상복합건물이었고 여기 시설관리업체가 따로 있었습니다. 상가에 관한. 이 시설관리업체가 상가 전체 구분 소유자의 동기 없이 4층과 5층을 내부시설을 철거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4층은 찜질방, 5층은 목욕탕을 만들어서 사우나 대형, 테마파크, 사우나 같은 걸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4층과 5층에 호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사실관계에 의하면 4층에 구분 저포가 160개가 있었는데 그걸 전부 다 터버립니다. 전부 다 터버리고 거기다가 찜질방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원고가 이 160개의 구분 저포 중에 10개의 구분 저포의 소유권을 얻은 거죠. 매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피고는 4층에 다른 7개의 구분 저포 소유자로부터 식당과 매점을 인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7개의 구분 저포가 구석에 있었겠죠. 거기 그 부석에 매점이 있으니까 그 구분 저포에 있는 소유자로부터 식당과 매점을 인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고가 두 가지 주장하는 거죠. 첫 번째는 구분이 없어졌다. 이거 전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거 다 공유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많은 공유 지분을 갖고 있고 공유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유자로서 임차인, 임차인인 피고가 공유자들의 과반수에 동의 없이 지금 공유주의 일부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나가라. 나가라고 청구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구분 소유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칸하고 케익을 나눠가지고 상가의 경우에는 줄만 그어놔도 구분 소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형 패션 쇼핑몰 같은 데 보면 구분 1호, 2호, 3호점이 쭉 있는데 그게 바닥으로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걸로 그냥 구분 소유가 되는 겁니다. 112호, 102호, 103호, 104호, 416호 이런 식으로 쭉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구분선을 다 없애버리고 지금 찜질방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이게 공유관계라고 본다면 이 공유관계의 소수 지분권자,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의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소수, 과반수가 안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 방해 금지, 철거까지 할 수 있는데 인도까지 요구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구분 점포사에 구분이 폐지되면 기존의 구분 소유권은 다 소멸한다. 그러니까 10명이 10개의 구역을 나눠 놨는데 구분사를 다 없애버리고 그냥 쫙 깔아버리면 10명의 공유로 바뀐다. 결국 이 사건은 160개의 구분 점포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거를 다 터버리고 찜질방을 만들었으니까 4층의 경우에는 160개의 소유자의 공유가 되는 겁니다. 공유가 되면 그 구분 소유권의 비율에 따라서 지분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원고는 10개 점포, 160분의 10, 16분의 1의 지분권만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공유가 되면 과반수 지분을 가진 사람이 그 공유물의 사용수익을 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용수익의 한 이익은 각각 지분별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법원이 2018-28752 판결에서 이런 판결을 하게 됩니다. 소수 지분권자 과반수가 안 되는 사람은 보존행위로서 인도청구는 할 수 없다. 다만 방해 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철거 또는 방해의 길을 금지하는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매점을 철거하긴 할 수 있어도 나한테 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철거만 하고 그대로 놔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점유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결국은 그런데 원심은 인도까지 인용을 했기 때문에 파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전업 판례가 2018년 사건이니까 2020년에 나왔기 때문에 이 전업 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인도청구가 가능했다는 그것 때문에 바뀐 거니까 원심이 잘못한 건 아닙니다. 전업이 판례가 변경됐기 때문에 지금 인도청구를 할 수 없게 된 거죠. 어쨌든 소수 지분권자는 인도청구는 안 된다. 다만 방해 배제는 가능하고 방해 행위도 금지할 수 있다. 여기까지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미분양 상가가 여러 채 있을 경우에 하나로 묶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구분 소유 선까지 다 없애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1호 부터 105호까지를 한꺼번에 분양해가지고 싹 터버리면 터버리면 101호 부터 105호까지는 구분 소유가 없어져 버리고 이거는 공유가 됩니다. 그래 따라서 이 중에 101호, 102호만 팔게 되면 5분의 2의 지분권만 소주하게 되는 거고 구분 점포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다시 구분 점포 가능하게 되면 그거는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찜질방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다시 구분을 할 수 없게 돼 버려서 구분 소유권이 없어져 버리게 된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구분이 패드되어 있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 상가에 현장 방문을 해서 등기와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실무에 하다 보면 101호로 되어 있는데 실제 가보면 105호로 된 것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하고 등기하고 일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그거를 확인이 제대로 안 되면 그 대장과 등기를 일시리 시키는 걸 먼저 해놓고 매수해야 됩니다. 이 판례는 구분 소유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현장을 반드시 확인해서 구분 소유가 가능한 등기와 건축물 대장이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실무자들이나 변호사들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